까치 까치 설날은 설날 특집 한중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세 분의 운도 체크하고 나왔습니다.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어머나, 세상에다. 2020년 손실질이 팁 좀 알려주세요. 태해를 맞아서 영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대륙의 축구 팬들을 열광시킨 한국 축구 선수. 인형 아니에요? 어떻게 해. 어머, 어머, 어머. 뚜루루루. 오긋듯해. 뚜루루. 여러분 신년 콰앨런.